안녕하세요 부천의 박부살입니다 오늘은 경자년 2020년 간단하게 제가 올해 운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올해는 경자년 해운년이라고 해서 원숭이띠들 용띠들 좋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원숭이띠들하고 용띠들은 괜찮아요 제가 띠별로 간단하게 오늘은 띠별로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포괄적으로 띠하고 나야하고 같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경자년 2020년에 지띠들은 올해 문서나 금전으로 올해는 운이 좋다고 나와요 보편적으로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올해는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쥐띠에 49살이라던가 61세 73세 같은 경우는 올해 문서운이 들어오는 해운년이다 그래요 그래서 문서를 잡거나 집을 이사간다거나 집을 산다거나 사업을 다시 한다거나 할 때는 올해 운이 좋으니까 조금 생각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소띠 소띠는 올해 3제지만 그래도 금전이 약간 흩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올해 사업을 한다거나 영업을 한다거나 어디 금전을 투자한다거나 하면은 올해는 조금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것이 좋고요 3제다 보니 또 이게 3제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올해는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 금전으로 인하든 다른 걸로 인해서 관제구설이 조금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조금 조심하시고 넘어가시고 범띠, 범띠들은 지금 47, 57, 71 이렇게 나이가 있는데 47에 계신 분들은 올해 이동변동을 한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마음의 갈피를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본인이 어느 딱 정답이 안 설 때는 저희 같은 선생님 법당을 찾아서 문의를 한다거나 상담을 해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고 올해는 좀 늘려가는 운이 좀 있다 그래요 범띠들은 그래서 문서가 생기든지 아니면 마음이 편하다든지 아니면 뭐 헤어졌던 인연을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59, 59 분들은 올해 뭐 아홉 수도 해갖고 움직이지도 않고 몸수가 아플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건강은 누구나 나이를 떠나서 건강은 올해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을 챙겨야 되지만 특히 59은 건강을 좀 챙기면서 문서는 늘려갈 수가 있으니까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 운이 있으면 가셔도 좋다고 나오시고 자 그리고 토끼띠띠들은 올해 30대 보면 34살, 46살, 58살, 70세 이렇게 있는데 올해는 그냥 움직이지 말고 웬만하면 자중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나오거든요 제 견해로는 그러니까 올해는 웬만하면 움직이지 마시고 뭐 하던 일을 늘려간다거나 금전을 누구한테 빌려주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주식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조금 자중하셔야지 올해 괜찮게 넘어간다 소리가 나오고 또 이제 올해 용띠 용띠들 올해 경자년, 해운년에 합이 들어서 삼합이 들어서 좋다고 하죠 예 좋아요 운수 이동도 있고 사업 추진도 해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 가게를 오픈한다거나 하면 올해 좋은 운이 있는데 그래도 올해는 운이 좋다고 해도 일단은 사람은 조심을 해야 돼요 손재수가 약간 있으니까 그래도 올해는 뭐든지 추진을 하려고 하면은 괜찮은 운이니까 추진하셔도 그다닥 나쁜 건 없으니까 올해 괜찮고요 또 이제 뱀띠 뱀띠는 올해 3제가 들었지만 뭐 큰 일도 있는 반면에 사소한 일도 올해는 괜찮다 그러는데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해운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3제다 보니까 섣불리 이렇게 저질리지 마시고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문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니시는 법당이 계시면 선생님한테 잘 물어보시고 상담하시고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말띠 말띠는 올해 대체로 보면 인간의 티격도 있을 것이고 관제구설도 있을 것이에요 인간의 티격을 하다보면 뭐 말씨름 하다보면 서로 몸싸움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관제구설 조심하시고 또 망신수 그 다음 또 운전 같은 거 조심하시고 넘어가시고 또 원숭이띠 원숭이띠 원숭이는 무조건 원숭이띠들이 좀 재주가 많아요 보편적으로 재주가 많으면서 소위 말하는 좀 잔머리를 많이 굴린다 그러죠 근데 재주가 많은 대신에 어찻을 때 보면은 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원숭이띠들이 하지만 올해는 경제학년 해운년에는 여태까지 음추리고 못했던 거를 올해 조금 저질럴 수도 있고 올해 내가 또 벌릴 수도 있으니까 올해는 괜찮습니다 올해는 괜찮으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것도 괜찮고 올해 힐링도 하면서 영업이나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도 괜찮고요 단 대신에 원숭이띠들은 금전 갖고 주식이나 투자하면 손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조심하고 넘어가고요 또 닭띠 닭띠도 올해의 3제지만 작년에는 닭띠들이 좀 사고 수가 많았어요 다친다거나 수술한다거나 깨지거나 이런 게 많았는데 올해는 건강에는 조금 괜찮고요 금전으로는 올해 3, 4월이 지나서 한 5월달 6월달 되면 꽃머리가 펴서 활짝 꽃이 피는 형국이니까 올해 3제라고 해도 무난하게 잘 넘어갈 것이고 자 개띠들은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 없지만 건강은 조금 조심하고 잘 챙기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기침을 계속 한다거나 이러면 감기로 보지 마시고 내가 속이 뭐가 안 좋다거나 신장이 안 좋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개띠들은 올해 조심하는데 39, 51, 63세들은 올해 건강에 조금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넘어가시고 또 대지띠들은 어떻게 보면 만사 형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서나 사업이나 연애 만사 형통이니까 올해 12띠들이 그래도 보편적으로는 다 좋게 나왔어요 올해는 제 견해로는 하지만 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걸로 너무 낙담하지 말으시고 좀 안 좋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법당이나 이런 선생님을 찾아뵙고 상담 문의를 하셔도 좋으니까 꼭 하고 넘어가시고 다음번에는 제가 띠별로 나이별로 자세하게 2020년 경자년 운세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